오늘은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보통 이맘때는 가뭄이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데요. 절기에 맞게 오늘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상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와 전북, 경북 남부에는 20에서 60mm,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럽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1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대구 25도, 울산은 26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장마전선이 일시 남아있다가 금요일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까지 전국에 장마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